안녕 유튜브 친구들 일단 뭘 올려야 할지 몰라서 일단 대충 찍는 건데 이 유튜브가 10만이 되고 100만이 되는 날 이 영상을 보면 재밌으실 것 같아요 파이팅 오케이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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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 이제 하면 돼 이걸 올리면 돼 아 그래 캠을 봐야 되는구나 다시 하자 그러면 안녕 유튜브 친구들아 캠을 안 보고 해서 다시 찍고 있어 유튜브 파이팅